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뭡니까? 11조 아닙니다. 하도 11조 설교를 많이 해서 말라기 하면 11조를 생각하는데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를 깨는 길,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 또는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 그게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적 침체에 놓이게 되면 원인과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이 말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앞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증상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에 대한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면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는 안 하고 잡생각만 들고 휴대폰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교육자들도 기도 안 하고 휴대폰 쳐다보고 있으면 영적 침체구나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쳐다보고 있겠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터지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네 번째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스스로가 가치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배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성격적인 차이는 있지만 잠수 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상황이 영적 침체입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아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포로 생활입니다.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는 거 보면 경제, 공황,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 가사, 후렴 보면 그런 게 있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낼 때. 영적 침체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말라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불현듯 잠깐만 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고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게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해답이 나오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스 교회에도 침체원인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면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저러고 어떻게 사나 그러면 두 사람 되게 사랑하면 다 극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천만금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왜 저러고 깨지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나땡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면 아가페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사랑했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아하부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시죠? 히브리 성경을 BC 2세기 때 72명이 헬라우로 번역을 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걸 70인역 그럽니다. 또 나한테 물어봐요. 72인이 했는데 왜 72인역이라고 안 하고 72인역이라고 그래요. 나도 몰라요. 70인역이라고 그런다고. 이를 떼버리고.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따로따로 번역이 되는데 내용이 똑같더래. 그건 거짓말이겠지. 72인이 했던 걸 70인역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죠? 히브리어는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이거 오락가락 하는데 BC 2세기 때 헬라우는 되게 많고 그리스어는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하면 원래의 뜻을 추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72인역은 어마어마하게 유익을 주는 전경입니다. 그런데 아하브란 나노를 72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가페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쓰는 사랑의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아가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시큰둥하죠. 원망하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쓴뿌리죠. 아니 사랑한다는데 현실이 이 꼴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의 증거를 대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현실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경제도 안 덮고 기근 있고 여전히 포로 생활이고 아니 우리를 풀련하게 만들고 부자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야 그게 사랑이지 말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나는 조건적 사랑이 더 좋아. 그런 거죠. 그리고 남녀지간에도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를 대봐. 뭐야? 그러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비싼 가방 사주면 뜨거다. 비싼 차. 비싼 아파트. 그래야 사랑이다. 그러면 뭔가 원조교제 같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 현지처 이런 뇌나. 저만 그런가. 저는 그렇다 그러면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줘야만 사랑이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그게 뭔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한다 그랬더니 나 무조건 사랑 싫어. 조건적 사랑을 좀 해주세요.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2절 나머지 뒷부분 보세요. 나 여자가 말하더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거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오늘 새벽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한테 재산도 많이 주고 형의 권리가 엄청나잖아요. 장작권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 야곱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잘나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뭐 잘났어요? 에서가 더 멋있잖아요. 털도 나고 찬양도 하고 남성답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은 뭐 능력이에요. 파축밖에 그러지 못하는데. 그다음에 조건도 형이 더 좋은 조건이죠. 너 동생 아니냐. 잘나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투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널 사랑했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한 이유가 없어. 무조건적으로 널 사랑했어. 그런 거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시험 문제 틀린 거 웃기는 거 막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가끔 울적할 때마다 그런 거 쭉 보면 너무 웃기던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날 사랑하는가 문제였어요. 답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조건도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유 있는 사랑이 있고 이유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이유 없는 사랑이 더 오래 가고요. 이유 없는 사랑이 더 강력하더라고요. 가끄마다 입에 말리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다 아닌데. 옛날 얘기예요. 멋있어서 좋아요. 매력이 있어서 좋아요. 젊어서 좋아요. 다 한번 따져보세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 좋다 그러면 늙으면 버릴 거야? 그리고 멋이 맨날 멋있나? 멋있는데 이제 맛이 가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미건조해. 뭐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그냥 좋아요. 이런 거. 그냥 사랑해요.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의 바탕을 든 사랑.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내게 없잖아요. 그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유 없는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죠. 5장 6절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 8절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사랑했다. 아니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원수 심지어 원수일 때 이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이유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다. 특별히 5장 8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확신 안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 원인을 나한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찾으면 회복이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그리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원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었죠. 되게 컸다고. 컸다가 이 멍청한 애들이 근친혼하다가 턱이 튀어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근친혼한 집안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부와 권세를 딴 데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합스부르크거든. 합스부르크 한 거가 심지어 스페인에서도 왕이었어. 그리고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이 합스부르크가 엄청난 왕가였는데 지들끼리 평생 해먹자고 근친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빨리 죽고 턱이 막 길어지고. 말단 미대찜같이 막 길어지고. 사진 봐요. 합스부르크 애들 얼굴 한 번 나오고 있어. 찾아보라고. 이상해. 막 찌를 것 같아.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점점 국력이 약해지죠. 이유는 뭐냐. 그냥 다 죽었어요. 애가 안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헝거리. 헝거리가 동방 마자르조가 아니에요.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 걔네들은 또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는 좀 핍박도 하는 데였는데. 거기에 연합왕국을 했다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거리 제국이 됐죠. 그럴 때요. 그리고 또 맨날 전쟁이 깨지고. 그러다가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세르비아 청년한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여튼간 역사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오스트리아가 맛이 갈 때예요. 그래서 그때 대거 이민을 갔다고. 나라가 살기 힘들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런데 그때는 지금같이 미국에 잘 살 때도 아니고. 이민 온 사람들 되게 험한 일 할 때였는데. 로버트 하크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왜 날 사랑하라. 그거 작곡한 사람. 그 사람이 이민자거든. 이민을 해가지고 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험난한 거예요. 삶의 짐이 날마다 자기를 누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였거든요. 피아니스트는 좋은 거 있어. 굶어 죽지는 않아. 피아노 알바 해가지고. 전도집회 알바를 했는데 R.A. 토레이 박사. R.A. 토레이는 디엘 무디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잖아요. R.A. 토레이 전도집회를 할 때 반주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너무 뜨거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갖고는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작한 자를 왜 붙들어주나.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그게 되새겨지더래.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작곡을 한 거죠. 내가 볼 때 아주 탁월한 작곡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가사를 잘 반복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1절 가사가 이거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이 십자가 지시했네. 왜 날 사랑하나. 자기도 원인 찾지 않잖아요. 다 예수님 찾잖아요.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한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 가사의 흐름을 보세요. 왜 날 사랑하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악보도 하나 올려줬죠. 거기에 이름이 있으니까. 로버트 하트니스거든요. 하트니스. 그 사람 2천 곡 이상 작곡이 있고. 제가 얼핏 듣기 60년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찬양에.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한 10몇 곡이 되는데. 작곡의 키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미친 사랑을 하면 로버트 하트니스. 발음이 맞나 봤대요. 한국식 바라봅시다. 하트니스. 하트니스. 그런 사람이에요. 침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 침체에 놓여있는 분이라 그러면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예수님.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주신. 그냥 은혜로 덮친 예수님. 속조에서 피 불려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 침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주목하면 침체에서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회복. 너 야곱인데 보자껏 없잖아. 그냥 사랑한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표현같이. 그러게 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적어도 그 아이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계속 찾는 동안에 우리는 침체에 빠져 있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뭘 사랑한다고 하면 동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정은 뭐 안 됐어 이런 건데. 고린도우서 1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위로장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위로가 있다고. 위로. 위로가 영어로 뭐예요? comfort. comfort. comfort가 forte. 힘이라는 거 아니에요. strength.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이 com이 함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접두사. comfort.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해 주시는 게 위로예요. 그냥 동정 정도가 아니라 힘으로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애돔입니다. 애돔. 에서의 후예를 부를 때 애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서나 애돔이 동의어인데. 에서를 부를 때는 에서라고 부르고 그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 이렇게 안 부르고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그 땅 이름도 애돔이고 백성 이름도 애돔이에요. 애돔이라고 불러요. 에서와 애돔은 불다라는 뜻인데 같은 거예요. 애돔은요. 수도가 세일산이에요. 산 꼭대기 바위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세일산에 살았다. 그래서 세일산 그러면 애돔이에요. 형제인데.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 형제인데 평생의 원수예요. 그래서 선지서 같은 데 읽어보면 이사에서 34장 같은 데 오전에. 여과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쳤은지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애돔에 관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진멸해버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에스겔서 했으니까. 에스겔서에 거기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들도 쭉 나오죠.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는데 도매급으로 한 번 들어가요. 에스겔서 25장에. 그래서 25장 13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황폐하게 하리니.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러 나라 나올 때 애돔이 한 번 나오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35장에 한 장 전체가 애돔에 대한 저주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한 장 전체 다 할애한다고. 35장 7절을 보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가 다 끊어지게 할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막 때리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 형제인데 하여튼 이스라엘이 약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뒤에서 치는 건 아말렉이고 방해하는 건 애돔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 그룹에 애돔이라니까요. 원래 또 가까운 게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가 능력을 가지고 네 철천지 원수 항상 너 태클 걸고 걸림돌 되는 애돔을 내가 박사를 내마 그런 거라고요. 이게 뿌리가 되게 깊습니다. 민숙이 20장에 보면 출애급을 할 때 어차피 남쪽에서 쭉 올라가려고 하면 애돔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돔을. 애돔. 모합, 암몬이라는 순서가 애돔. 맨 밑에가 애돔, 암몬, 모합.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애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게 했어요. 민숙이 20장 19절을 보니까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길로만 갈게요. 길 좀 내주세요. 그리고 혹시 물을 마신다 그러면 참 진짜 봉이 금단다. 물값도 낼게요. 물도 돈으로 낼게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고 군대에 몰고 와가지고. 싸우자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니까 싸우지 말고 우회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애돔 때문에. 그러지 않아서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길을 안 터주고 싸우겠다고 나와가지고 돈 준다도 안 되고. 그래서 삥 돌아가느라고 가데스 바네야까지 가느라고 죽을 고생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민숙이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애돔이 어려울 때 되게 힘들게 하는 민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대적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죠. 능력의 하나님. 그런 거죠. 남적 유다가 망한 게 너부간데살 왕한테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할 때 너부간데살이 지금의 이라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와봤겠어. 그쪽을 팔레스타인 쪽을. 길을 잘 몰라요. 길을 모를 때는 항상 앞잡이들이 있죠. 주구. 러닝독이라고. 앞잡이 노릇하고 길잡이 노릇한 게 애돔이에요. 정말 얄매 미치겠죠. 길잡이에서 요리 가세요. 저놈이래요. 제발 여러분들 그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바벨론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애돔이 더 얄미운 거야. 우리 망할 때 저놈들이 저런 짓을 했어. 그래서 애돔이 너무 미웠다고. 웬만한 사람 다 끌려갔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가고. 그러면 끌려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끌려가고 도망가고. 애국으로도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 땅이 많이 죽이고 하니까. 누가 나와요?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게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여자들이 불쌍해요. 여자들이. 옛날에 박신자 장로님이 베트남전 참전했던데 저하고 그때 얘기 나눌 때 꼭 그 말씀하시대요. 박 장로님이. 목사님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분 참전했던 분이에요. 여자들이 얼마나 전쟁 중에 남자는 싸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여자들이 진짜 힘들대요. 남쪽 유다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들이 힘들어졌어요. 좋게 말하면 혼혈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쁜지 당했겠지. 그래서 남쪽 유다 여자들과 애돔놈들이 와가지고 혼혈욕이 나왔어. 그걸 이두메라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자 다 죽여버리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혼혈 민족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욕하다가 쟤들도 당했거든. 그래서 자기들도 당에서 혼혈이 된 걸 이두메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두메라는 말을 금기시해요. 우리 민족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두메라는 말을 잘 안 써. 그리고 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두메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의 당시에 해로당. 해로당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돔 혼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피하면서 지긋지긋하는 거라 해로설. 그리고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환심 얻으려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북쪽이 혼혈됐을 때는 사마리아인. 남쪽이 혼혈됐을 때는 이두메인. 그러니까 그 아픔의 뿌리가 누구겠습니까? 애돔이니까 정말 싫고 싫겠죠. 거기다가 이 이두메는요. 애돔은요. 저클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그러니까 2세 이하의 어린이 다 죽여버렸잖아. 유아 학살. 여러분 무슨 학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탄적인 겁니다. 한두 사람 어떻게 죽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누굴 통치로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 이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못해요 그런 거. 사탄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놔두지 않겠다. 멸해버리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사탄적인 세력 저 애돔 다 쓸어버리겠어. 내가 은혜로 너를 붙들어 주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뿌리의 뿔. 구원의 뿔로 함께해 주겠다. 우리 인생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가운데 있죠. 주님의 사랑은 안 됐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고요.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아들을 보내기까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사랑이고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마귀를 멸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체험하는 믿음의 종대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침취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애돔을 멸하는 얘기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애돔에게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멸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런데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지겠어요. 영적 환호성을 쳐야겠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침체에서 환호성으로 변하라는 믿음의 종대이길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 지금 이 땅에 있는 근시안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보게 만드는 거. 전체 그림. 그래서 애석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포록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겠죠. 비전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할 여왁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위대하신 주님이죠. 위대하신 주님. 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전 세계 땅끝에서 영광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결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렬에서 물이 나왔을 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깊어지죠. 그리고 무슨 환상이었어요. 죽은 바다를 살리는 물이다. 요단강이라든지 이런 거. 도덕이나 윤리, 종교로는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좀 살아있어 보이지만 사회에 들어가면 다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졸 흐르는 것 같이 보이는 물이지만 생수의 강은, 은혜의 강은, 십자가의 강은 죽은 바다를 살리는 힘이 있다. 그걸 보여주니까 침체에 빠질 수가 없겠죠.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네팔로 가고 인도로 갈 때 졸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보여주시잖아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죽게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옛날에 하버드대학 총장 나단 푸시라는 분 제가 옛날에 많이 마음에 뒀던 얘기인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노래, 믿을 신조, 딸을 지도자 너무 마음에 안 닿더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뭘 향해 가야 될지. 부를 노래를 주십니다. 믿을 신조를 주십니다. 딸을 지도자를 주십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 안 죽어요.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영재심체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흔들 깃발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무성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다시 재개봉하기도 했는데 약간 컬러를 입혀서 모던 타임즈라고. 찰리 채플린.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전차가 가는데 깃발 하나 뚝 떨어져요. 찰리 채플린 아시죠? 코스엠 있는 아저씨. 히틀러 닮은 아저씨. 그렇게 막 가더니 집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데모하는. 그때는 사회주의 영악이니까. 그게 약간 사회적인 색채가 있거든. 데모 군중이 오다가 채플린이 깃발 주고 있으니까 따라와. 그래서 채플린이 놀라서 막 도망을 쳐요. 그랬더니 사람이 쫓아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더 빨리 뛰니까 더 많이 쫓아와. 나중에 보니까 뒤에 몇만 명이 쫓아오는 모습. 그게 지금 찰리 채플린이 뭘 풍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대인의 단면도에.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전차에서 떨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깃발 들고 뛰니까 수만 명이 따라오더라. 아무 의미 없는 깃발을 흔들어도 따라오는데 복음의 깃발, 십자가의 깃발 들고 뛰면 안 오겠습니까?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복음 붙들고 복음 외치는 종 되십시오. 그러면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뭐예요? 터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터져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언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과 같지 말고 이것저것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막으시는 것은 막히면 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예언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